안녕하세요 오스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 로봇은 2022년도에 디자인 어워드를 받은 WPC에서 발매한 슈퍼5라는 제품입니다. WPC에서는 여러가지 형태의 로봇들을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이 제품이 특별하게 더 마음에 와닿아서 작년에 일부를 수입을 하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지는 꽤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이 제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조금 더 알리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할인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품인지도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그 정보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헤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헤드 부분이 되어 있는데 버튼이 여러개 있어서 각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각도를 조정함으로써 공을 원바운드로 넘긴다거나 또는 직접 상대방 코트로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이 기계의 하단부위인데요. 하단부위를 뚜껑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돌려서 뚜껑을 간단하게 열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먼지를 제거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이 들어갈 때 먼지를 닦아서 하나하나 깨끗하게 만들어서 올리는 이런 장치인데요. 아마 이 부분이 이 기계가 디자인 대상을 받게 된 어떤 기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직관적인 컨트롤러가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에요. 바로 버튼을 눌러서 하회전과 상회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와 2로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요. 그리고 프리퀀시, 공을 얼마나 자주 뿌려주느냐. 이렇게 맨 위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공을 뿌려주느냐. 지금 3번으로 되어 있고요. 모드는 지금 0으로 해놨는데요. 0으로 모드를 할 때에는 맨 아래에 있는 이 프로그램 기능의 버튼이 코스를, 공에 갈 코스를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가 있는데 1번이 가장 좌측,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퀀시는 3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모드는 0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탑스피과 백스피는 2, 스피드는 2, 그리고 프로그램 버튼은 8번으로 해서 설정을 해서 지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이 굉장히 일정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일정하게 떨어지는 기계가 많지 않아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현재 3으로 해놓은 상태인데요. 이 버튼을 올리면 공의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모드를 적용을 해볼게요. 지금 모드를 2번으로 바꾸고 그러면 자동으로 여기는 설정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를 하면 공이 하나씩 하나씩 세 가지 경로로 나오고 있죠? 아주 일정하게 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드를 변경을 해볼게요. 모드를 3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3개씩 지금 백핸드로 3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포핸드로 한 번 백핸드 두 번 포핸드 한 번 모드를 4번으로 바꿔 볼게요. 지금 1, 2, 3번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 모드가 총 9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를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구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5번입니다. 백핸드에 두 번 포핸드에 두 번 이런 식으로 가나요. 굉장히 공이 정확하게 날아간다는 것도 이 기계의 어떤 우수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모드는 총 9개가 있습니다. WPC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한 끝에 제작한 슈퍼5 정말 잘 만든 기계 같은데요. 이 제품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탁구닷컴으로 오시면 저희들이 슈퍼세일 코너에서 할인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AS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요. 저희들이 충분한 만큼 제품을 구매를 해서 만약에 AS 사유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신품으로 교환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S 기간은 약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저희 탁구닷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